동대문구가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주제는 도시 문제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로 지역 주민이거나 동대문구 소재 직장, 학교에 다니는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오는 7월 23일 자정까지 관련 서류를 동대문구 스마트 도시과로 우편 제출하면 되며, 구는 최종 심사를 거쳐 8월 말 수상자를 선정해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상금 140만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